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추가? 아 답답해. 뭘까? 어? 강 나왔다 지금. 슈탄인 것 같아. 슈탄인 것 같거든요? 이거 아님? 슈탄인 것 같냐? 불러야 되나? 근데 안 떠. 밑에 그게 슈탄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안 뜨는데? 어... 분무기? 뭐지? 손가락들이 도움이 된다. 총 아님? 아 어려워. 계산기 아니야? 뭐지? 아 힌트 어려운데? 하나 더 볼까? 하나 더 볼까요? 피아노? 시계? 헐 시계? 힌트 답이오. 힌트 답이오. 아... 그래서 결론은 뭔데? 그래서 결론은 뭔데? 그래서 뭘 만들어라는 거야? 결론은. 내가 결론은 몰라. 수차 5를 만들어라고? 수차 5를 어떻게 만들어? 어? 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어?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어?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어?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헐. 헐. 아. 눈골아. 오. 하하하. 아 알겠다. 아 미쳐. 나 알아. 뭐야. 아 찾았나 이게 뭐냐. 아 이거 만들어라고? 그래서? 아니 오래 만들어라고? 어렵잖아. 어 만들었다 이거다 아 아 정말 헐 진짜 어이없다 이거 야 만들었어 야 이 게임 진짜 어이없다 만들었잖아 뭘 원해 뭐 이렇게 퀄리티 원해 알았어 퀄리티까지 원하네 아 짜증나 얘네 완전 까다로운데요 좀 스트레스 받기를 해보십쟤 이놈 아 아 아 스트레스 아 스트레스 잠깐만 마음대로 또 조절이 잘 안 돼요 이게 아 스트레스 주는 애들이지 아 왜 이렇게 하면 넘어가 그냥 넘어가 아 넘어가 아 똑바로 세워 아 아 아 짜증나 아 제일 짜증나는 거 같다 헐 저격종이다 이거 아닌가 아하 으 어? 이렇게 합치니까? 안경인가? 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제일 그게 높아요 색깔이 헐 뭐야? 아 뭐임? 미쳤나봐 얘네 미친 것 같은데 이거는? 와 이건 솔직히 미쳤다 에이 뭐야 이게 찍으란거네 아 뭐야 이스탕을 발견한거네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럼 나 이제 다른걸 찾으면 되는거지? 또? 이거 또 N이라겠네? 어? 야 N인 것 같아 이거 N이다 진짜 N으로 이거 이렇게 만들면 되네 어떻게 하는거 아 R R이 겠다 뒤로 만들고 근데 뒤로 만들 수 없는데 이거를 이걸 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 이거를 아 답답해 제발 내 마음대로 좀 해줄래? 제발 내 마음대로 좀 해줄래? 내 생각대로 움직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 아 여러분 이게 생각처럼 잘 안됩니다 아 생각처럼 안돼요 여러분 아니 이걸 안 돌려줘요 그러면 이걸 하면은 아 답답해 동그란 부분을 위로? 위로하면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이거 했는데 R 아니긴 해봐요 진짜 다 죽는다 그냥 R 아닌거 같은데 어 야 이거 이제 R 맞는거 같은데? R 맞는거 같아 뭔가 러시아 R 맞는거 같아 맞네 동그란거 왼쪽을 일쪽으로 만들어라구? 아 나도 그렇게 하고싶어 이게 잘 안돼 아 됐다 됐다 아 이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사실 제가 이 생각 못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못했네요 잠깐만 아 이 생각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 생각을 못했네요 영어로 죄송합니다 영어로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죄송합니다 밑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밑으로 어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못했어 그렇게 하는 방법을 Y 아니야 이거? 딱 봐도 Y라고 나 Y에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거 R인가? 아 R이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아 와인 같은데? 아 이렇게 하는거네 이렇게 해서 좋았어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섬세함이 필요합니다 아 N인가? 아 N이겠구나 아 N이겠구나 기다려봐 기다려봐 됐다 됐어 아 어떻게 만들지? 아까처럼 돌리지 말고 나 어떻게 아까 만들었지? 기억상실 나 어떻게 됐어 나 금방 나 어떻게 아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더 나 어떻게 아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더 전화 접고싶다 이게 욕만 먹고 정말 아 40 아 너무 기다려봐 아니 기다려봐요 이거를 맞춰야 아 이렇게 이렇게 됐어 됐어 자 이제 됐어 이제 좋아 이제 됐어 됐어 다 다 이렇게 강 나왔어 지금 오케이 이렇게는 못하나? 그냥 이렇게 가야되나? 좋았어 이걸 돌려 아니 반대로 해 이거를 반대로 했어야지 반대로 안되는데? 아 정말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나?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모르겠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내 가정을 태우는 방송 맞나? 내가 많이 이거를 좀 넓게 못하나? 아 오케이 몰라 적고 싶다 진심 모양 보면 안되요 그냥? 모양 안 알려주려나? 앤 앤 앤만들어라며 제작자 나와 하 제작자 나와 도로 표지? 야 이거 앤 앤 아닌거 같은데? 앤 아니잖아 앤 아니잖아 앤 아니잖아 이게 대반전 이게 대반전 이거 피 아니야? 아닌거? 아니 무슨 앤이 이스터에그야 사과해 피네 아 얘 어깨 좀 펴볼까? 아 정말 아니야 맞추기 전까지 어깨 펴지마 못 맞출거 같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